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심바, 심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바님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 제가 책 하나 읽은 것이 있는데 하틀랜드라는 책이었어요. 네, 거기서 읽다 보니까 약간 계급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다뤄서 이걸로 좀 영화도 소개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입니다. 슬픔의 삼각형이라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간을 찌푸릴 때 생기는 양, 눈, 옆, 그리고 그 코 사이 세 곳을 잇는 그 역삼각형의 부분을 그 안에 주름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영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영원할 것 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엎어지는 계급의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뒤집어지는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삼각형, 즉 역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 영화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했다시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삼각형의 구조, 그 정점에 있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한 번에 엎어지면서 그들의 주름에 미간이 잡히는 모습을 그려서 슬픔의 삼각형이라도 부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자는 이 영화를 보고서 우리나라의 영화 기생충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런 계급의 이야기를 잘 다루기는 했지만 뭔가 계급이 전복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대신 그 계급에 대한 어떤 은유 메타포들을 잘 드러냈는데 장면을 분석해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꽤 많으니까요.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튼 이 영화는 이런 계급에 대한 전복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위선, 모순 이런 것들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일단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 물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뭔가 찝찝함, 불쾌함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영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화로 들어가보죠. 조금 더 영화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는 크게 한 커플이 주로 이끌어 나가고요. 1부에서 이제 나오는 그 커플의 모습이 나오고 근데 이제 1부에서는 인플루언서 모델 야야와 그의 애인인 칼에게 일어나는 모델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그 커플이 우연히 탑승하게 된 호화 크루즈의 상황을 중심으로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을 폭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3부에서는 급작스럽게 조난당한 호화 크루즈에서 생존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이제 그 계급이 어떻게 전복이 되는지를 차차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1부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한 커플의 갈등을 그리는데요. 이제 두 명 다 모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세계에서 남성 모델들은 여성 모델들에 비해 급여도 낮고 대우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이제 칼이 그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성공할 수 없는 남성 배우로서의 삶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제 그 두 부류에서 보면 남성들의 어떤 남성성을 드러내고 싶은 좀 더 경제적으로 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지만 여기서는 좀 그 반대 모습인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약간 야야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야인 자신은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모델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형 모델일 때 지금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가 한창 반짝일 때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순간 은퇴를 해야 될 걸 알기에 지금 잘 나갈 때 누군가의 뭔가 트로피 와이프로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칼이 이제 야야에게 나 믿고 걱정 마라. 내가 그렇게 좀 해보겠다. 잘 나가보겠다. 하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습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어떤 계급을 직업을 통해서 잘 그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1부에서는 뭔가 한 커플의 이야기를 그리는 듯하고 한 직업의 어떤 구조를 그리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의 구조를 그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부까지 받고 2부. 호화 크루즈 내에서의 이야기를 그리겠군요. 이곳이 본격적인 장소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호화 크루즈 내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커플이 이번에는 이 크루즈 내에서 관찰자이자 그리고 이곳에 부유한 사람들을 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를테면 욕망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뭔가 이들의 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태도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관객들의 어떤 내면, 부럽다 혹은 나도 저렇게 호화 크루즈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내면을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크루즈 내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부 혹은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해야 한다라는 게 이 크루즈의 거의 강령처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크루즈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승무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돈이 권력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크루즈에서는 이제 부자의 부인이 수영을 하면서 승무원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막 수영하자고 막 해요. 수영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끝끝내 거부를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유니폼 그대로 바다에 줄줄이 다이빙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거구나 그런 약간 그런 모습에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녀는 약간 취해서는 승무원에게 역할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차피 전부 다 동등한 존재이니까 역할을 한번 바꿔보면서 이야기를 건네는데 사실 이게 상황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부자의 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을 바꿔보자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실수가 계속 터져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부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크루즈의 위기가 감도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큰 폭풍우와 함께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인데요. 제가 아까 3부에서 조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배 안에서 거센 파도가 몰려오니까 배 안에 있는 부자들이 멀미를 심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승무원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과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야 이제 멀미를 좀 덜한다. 배가 든든히 차 있어야 멀미를 덜한다면서 음식을 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풍우가 절정에 다다르고 파티도 그렇게 먹으면서 절정에 다다른 그 순간 이제 배가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그들의 입에 들어갔던 음식물들이 황금빛으로 개워내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포스터에서 아마 봤을 것이 명장면이에요. 모든 이 꾸역꾸역 먹은 것들이 이제 그리고 화려한 척 우아한 척 하면서 음식을 즐겼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 금빛 토사물과 함께 더러워진 배 안에서 막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빛바닥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토사물이 황금으로 그려진 것도 하나의 웃음 포인트 겸 풍자의 포인트였군요. 네. 영화는 계속 이제 장면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데요. 이를테면 황금빛 토사물 그리고 같은 인간이지만 서로 다른 계급에 위치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멀미를 하는데 꾸역꾸역 채워넣는 그런 과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병치되어 나타나는데 보면 볼수록 저도 영화 속에서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같이 보여주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앞서서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 안에 마르크 시즘을 영화 안에 잘 숨겨서 미국에 그걸 전파할 계획으로 만든 트로이 목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두 개의 모습을 안 어울리지만 좀 병렬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풍자의 형식으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막 웃으면서 영화를 보게 만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요. 이제 3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난파당한 이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듯했던 계급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크루즈에서 살아남아서 겨우 어떤 외딴 섬에 도착한 8명이 그 이곳에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평소에 이제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모르게 되죠.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건 크루즈에서 가장 하위 계급이었던 청소부 아비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는 아비게일이 이 계급에서 가장 위로 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아래에 위치했던 사람이 정점으로 가게 되니 그의 말 한마디가 힘을 또 가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뒷받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계급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건 아니군요. 또 다른 위계질서가 생기고 또한 군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화려한 척, 우아한 척, 자신은 뭔가 권위나 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은 척하는 그런 상위 계급의 모습을 크루즈에서 보여줬다면 섬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야생성에 기반한 본능에 충실하고 본성을 내보이는 모습으로서의 계급을 보여줍니다. 아비게일이 사실 백인이 아니라 필리핀 출신의 청소부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 인종 간의 어떤 계급에 대한 차이도 확 뒤집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돈, 부자로서의 돈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오로지 기술로서 이 안에서 생존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삼각형은 사실 위치를 바꾸고 있기는 하지만 그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드러내느냐가 이 영화 슬픔의 삼각형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아이러니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시기와 질주를 느낄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외땀섬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계급에 위치하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그려주는 것이 이 영화 같은데 좀 웃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뒤끝의 맛은 쓴맛이 나는 영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쓴맛이 나는 영화라 이런 걸 우프다고 할까요. 우리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루벤 웨스트룬드 감독의 영화 슬픔의 삼각형이었고요.